자, 사달라다 미션 받아라 자, 사달라다 미션 받아라 왓쌉! 섭뚱이들! 안녕하세요, 소빛말래의 조섭입니다 제가 저 뒤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앉아 놨는지 나는 요리하고 맛있게 먹는 게 좋은데 왜 자꾸 이런 거를 기획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의 미션은 뭔가요? 네, 오늘도 지난주처럼 게임 미션을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GTA라고 아십니까? 알죠 그 게임을 해볼 겁니다, 오늘 그냥 게임만 하면 돼요, 오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편의점을 털 겁니다 제한 시간 안에 여러 군데 편의점을 터는 게 미션입니다 일단 연습 기회를 한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연습 게임도 시켜주네 야, 배려심이 아직 넘치는 피디야 음식을 많이 털었네, 이거 편의점 자, 차 타고 편의점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편의점 있네요 편의점 한번 털어볼게요 어, 어디가 입구죠? 편의점? 아, 여긴가요? 어, 지금 별이 떠있기 때문에 일단 숨어 경찰한테 걸리면 안 돼 흐흐흐흫 야, 이 캐릭터 뭐냐? 이게 무슨 패션이냐? 뭐야, 옷은 정장 입었어 심지어 이게 무슨 언밸런스야 이거 경찰이 일로 오진 않겠죠? 어, 오네? 저 바보자식 어, 여기 구급차도 왔어요 이 사람이 쓰러졌다고 싫어 가나 봐 되게 디테일하다 제가 신고했음, 저기요 여기 환자 있다고요 그걸로 가시면 어떡해요 여기 여기가 더 응급환자예요 그쪽 말고 이 사람은 지금 움직이잖아요 저 사람은 안 움직여요 지금 뇌사상태에 빠져있다고요 저 아니에요 아,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다니까요? 저 아니에요 빨리 가세요 누가 봐서 저 수상해 보이는 건 맞는데요 저 아니라고요 아, 왜 그렇게 쳐다봐요 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요 아니라고요 저 저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아니라 억울하네 정말 어우, 이거 차 좋다 어우, 스포츠카 이거 자, 이제 편의점을 털어볼게요 돈 내놔! 야, 돈 내놔! 김미어 머니 쇼미 더 머니 헐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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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도망가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아 자, 이렇게 경찰한테 걸리지 않게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뭐하니? 오른쪽 위에 별이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저 별이 없어질 때까지 도망을 가야 합니다 도망치다가 이제 이렇게 경찰차가 이렇게 나오죠 가뿐히 제쳐주고 숨어야 합니다 이런데 숨는거야 올라가, 올라가 숨어, 숨어 이런데 숨어있으면 돼요 저 봐봐요 저 바보들이 전 못찾아요 오, 찾았네? 야, 궁지에 몰렸어 얘들아 너 어떡해 아니, 이 나라는 무슨 편의점 한번 타놨다가 총살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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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되면은 미션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습 게임이니까 10분 안에 편의점 3개를 터시고 별까지 없애는 것이 미션입니다 무슨 10분 안에 편의점을 3개를 털어 이 사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또 자, 편의점 3개를 10분 안에 털고 별까지 없애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션인데 제가 더 말도 안 되는 미션 성공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말도 안 되는 거는 말도 안 되게 성공을 시켜서 말도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거 빼서야겠다 내려봐요 차 좀 빌릴게요 이따, 이따 돌려드릴게요 너무 절 나쁜 사람 물어가지 마시고 좀 이따 돌려드릴게요 미션만 성공하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운전을 좀 못 해가지고 돈해라! 헐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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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김미어머니! 오마에와 모으신데이 루 나니! 아니 하지마! 어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챙겨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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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라 어이 아까 여기 숨어있을 때 경찰이 나 못 찾았어 여기 숨어있으면 경찰이 날 못 찾아 여기 있을 때 못 찾았으니까 이번에도 못 찾을 거야 이번에도 못 찾을 거야 좀봐x2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하하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순간 나 범죄자 될 뻔했는데 바로 풀렸어 자 이번엔 아까 실패했던 곳을 털고 한번 턴 곳은 다시 못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내놔! 돈 내놔! 총 드니까 이제 내가 어? 무섭지? 무서우면 빨리 돈 내놔! 빨리빨리 합니다! 손이 보입니까? 어? 경찰 떴죠? 뭐야 왜 두번 지어지니까 헬기까지 뜨냐? 이건 아니잖아! 살려주세요! 도망가! 별이 3개야! 건물 안으로 건물 안으로 건물 건물을 찾아 건물아 어 여기를 치자 오 여기까지 쫓았어 이걸 어떻게 따돌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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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스러워 빤스러워 그림자! 그림자 술ksen rec Heute 치코리타 실패 마시 päL 여기까지 쫓아오진 않겠지? 제발 부탁이야 제발! 제발 안 걸렸어 제발 다시는 편의점 안 털게요 요 oike 이고요 하나 더 털어야되니까 하나만 더 털고 그만할게요 제발 turn 어떻게 찾은거야 그럼 처음부터 다시 세계 털어야되요? 아 나 심장놀래 이게 공포게임보다 더 무섭잖아 자 차를 뺏었고 제일 쉬운 그 아까 그 편의전부터 갈게요 헬로우야 빨리 돈 내놔 돈 내놔 지금 너만 이 세상 사람중에서 너만 지금 한거야 빨리 빨리 내놔 지금 난 이 미션을 성공해야된다고 빨리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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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별이 왜 3개지 처음부터? 여기 한번 더 숨어보자 이번에도 안걸릴거야 까아악 경찰이 똑똑해졌어 갑자기 세번째 기회는 첫번째 편의점 입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인겁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야 돈 내놔 이 가게 전체를 날려버릴거야 아니 왜 별 4개가 뜨는거야 도대체 왜 별 4개가 떠 나 똑같은데 안틀었어 아 세번째 기회까지 다 써서 미션 실패인데 너무 호모하게 끝나서 기회를 한번 더 드릴게요 왜 왜 별 4개가 떠요 왜 야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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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쏘리 빠졌는데 아까보다 지금 밤이라서 경찰이 못볼거야 경찰이 못볼거란 말이지 여기 숨으면 이번에는 안걸릴거야 게다가 별이 두개기 때문에 맵에서 안보일때까지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오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절대 현실에서 역주행하시면 안돼요 이거는 이제 저같이 베스트 드라이버들만 하는거에요 오 두개 없앴어요 어 없앴어요 없앴어요 바로 간 근처 편의점을 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개에요 자 도원 쇼미더머니 헤이 김미어머니 느려 느려 더 빨리 어 그래 그래 어 별 두개 어차피 별 두개야 딜 봅시다 딜 지금 후원이 5천원이 터지잖아요 그럼 저에게 기회 한번 더 주세요 오케이 타이머 1분 재겠습니다 1분안에 안터지면 게임 미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10초 지났습니다 20초 경과했습니다 30초 경과 40초 경과 벌칙 기대해주세요 50초 경과 자 60초 다 경과했구요 아 아 벌칙 미션을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해요 짜증나니까 편의점을 5개로 제한을 둘거에요 10분 동안 최대한 많이 터세요 어이가 없다 진짜 아 진짜 아 어려워 아니 3개도 못 탔는데 5개를 뭐 어떻게 타려하는거야 말이 되는 소리야 주인이 하고 빨리 내놔 내놔 그냥 미션을 빨리 그냥 벌칙을 빨리 받는게 해서 속 편하겠다 아 이거 차 너무 느려 차 너무 느려 이거 차 너무 느려 이거 오오 난 지금 벼랑 끝에 서있다 그렇다 난 지금 도망갈 곳이 없다 나는 그냥 자살을 선택하게 오오 쟤 뭐했다고 벼를 두개 뜨는건데요 쟤가 뭐했는데요 예? 쟤가 뭐했는데요 아니 하나만 터는거는 자신있는데 세개는 너무 어렵네요 다섯개도 말도 안되는거고 어 여기 털고 아니 이제 말 더 안할게요 빨리 주세요 돈 네 빨리 잡으세요 네 손이 빠르신거는 알겠는데 네 언덕으로 도망간다 언덕 위에 올라서서 오 바로 따돌렸죠? 바로 따돌렸죠? 제가 볼때는 하나 털고 끝인거 같습니다 다섯개는 무슨 다섯개야 두개 털기도 이렇게 힘든데 주세요 빨리 어우 죄송해요 어우 죄송해요 너무 급했네 뭐 이런 경우보다 오쒸야 중본제자 하나 잡으려고 오쒸 뭐 경찰들이 다 납셨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번뿐 인생 멋있게 살다 가는 것이오 어 야 그냥 끝내 안해 안해 두 개 터졌고 세 개를 못 터졌기 때문에 못 터진 세 개만큼 벌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아아악 짠다아 반대로 제가 사장으로서 직원한테 미션 하나 줄게요 자 마블이 이제 10분 안에 회의점을 세 군데를 못 털었다 반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잘하시잖아요 경력자이시니까 한 번에 가셔야죠 아 원코인으로 가라 차 타자마자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시작 야 씨 시작했습니다 저요? 아니 성공하길 원하죠 실패하면은 엉덩이 오늘 사라질걸요? 사라지는 정도라면 오늘 병원 갈 수도 있어요 저한테 맞아가지고 마블 엉덩이가 부셔지던지 아님 내다리가 부셔지던지 뒤에 지금 등에 구멍 뚫린거 축하드리고요 와 야갔다 언덕으로 올라가는거 봐 야갔어 야갔어 엉덩도 공략 중 하나인데요 어우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도 돼요 나만 살면 돼 어우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도 돼요 내 엉덩이만 살면 돼 내려가자 아 최 зас앙에 쓸모 없는 차는 없다 smoothie 와 야! 야! 경찰까지 왜 와! 아! 잠깐만! 에헤이! 에헤이! 안대는 왜 한 거야 이거? 안대는 왜 가리고 안보여! 안보여! 안대는 왜 한 거야 이거? 에이 안보여! 안대... 벗으면 되잖아! 안보여! 야 이거 안대 왜 했냐? 아아아아악! 니가 니손으로 빼면 되잖아 안대를 아 양손 사용중이야 지금! 아이씨! 큰일났네요 어떡해요 우리 마블리 아아아아악! 안대 때문에 안되고 때문에 오우! 오 잘 숨어 잘해자 그래 잘했어 아아아아아악! 아... 오늘 살아도 돌아나오네 아... 헛된 기획 아니죠? 원래 예상했습니다 아 엉덩이 맞는 거야? 벌칙이? 예 아 뭐야... 이건 줄 알았으면 그냥 일찌감치 하고 그랬지 자... 아... 좀 더 똑같아 옆으로 세서 저 온발잡이여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길이 보여지지? 맞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만이는 계속 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볼 땐 이거 마블이 새심 채우는 것 같은데 갑시다 일단 3대 자 두네 땅아 서로 осıyor 땅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